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ASCII 코드인데, 우리가 ASCII 그러면 왠지 발음이 좀 일본스럽죠? 근데 전혀 일본하고 상관이 없어요. A는 American이고, S는 Standard, C는 Code, DII는 Information Interchange,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에요. 그리고 ASCII 코드는 7비트입니다. 머릿속에서 좀 넣어두셔야 돼요. ASCII 코드는 7비트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의 7제곱 그러면 몇 나와요? 128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2의 120, 2의 7승, 7제곱은 128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SCII 코드는 통신에서 이용이 됩니다. 통신, 요것도 같이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통신에서 이용이 된다. 그래서 ASCII 코드는 7비트, ASCII,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ASCII,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ASCII 코드는 7비트, 통신에 이용이 되고, 2의 7제곱, 128이므로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128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 순간, ASCII, 77 맞기가 기억이 안 나시면, 요 A가 7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안 잊으시겠죠. 됐네요. 갈까요?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지 비트, 요렇게 구성이 돼요. 합치면요. 7비트잖아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ASCII, 77 맞기에 통신도 못해,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용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2의 7제곱, 128가지의 문자 표현을 할 수 있다. 2의 7승, 2의 7제곱, 128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ASCII 코드를 확장을 해요. 확장하면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확장 ASCII 코드라는 거는, 아까 ASCII 코드가 몇 비트? 7비트, 거기서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8비트. 아하, 그냥 ASCII 코드는 7비트고,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1비트 확장한 거예요. 그래 놓고 확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8비트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한다. 확장 ASCII 코드는 8비트. 각 문자를 7비트로 표현한다. 방금 전에 7비트, 존, 3비트, 디지트 4개. 그래서 총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128, 128, 2의 7제곱, 계속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상호 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정보 통신에 이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SCII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그렇게 쏙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가실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냐면 BCD 코드 먼저 가겠습니다. BCD 코드라는 거는 이 B는 binary. binary라는 건 무슨 뜻이 있어요? 이진수잖아요. 그 다음에 코디드, 그럼 바꾼다라는 뜻이고 D는 대시 말이에요. 십진수입니다. 이진화, 십진코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BCD 코드는 6비트예요. 그리고 2의 6제곱은 64가 나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64개예요. BCD 코드 6비트 2의 6성 64가지 4가지, 64가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2의 6제곱 6, 6, 6, 6, 4 이렇게 그 다음에 BCD 코드는 단점이 있어요. 얘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BCD 코드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똥오줌 못 가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직 하나 아무튼 BCD 코드는 대소문자,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렇게 있으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BCD, BCD,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못해요. 됐고 그 다음에 이 BCD 코드를 확장한 게 바로 얘예요. 이 Extended 확장의 뜻입니다. 그리고 BCD 이거예요. D의 IC는 Interchange 코드 그 뜻이고 별 의미 없고 그래서 BCD를 확장했다. 그래서 확장 이지나 십진 코드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써있네요. BCD 코드로 확장한 것임. 그리고 BCD 코드는 4비트의 존, 4비트의 디짓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8비트죠? 그래서 2의 8제곱은 256이 나와요. 그래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D, 8비트로 구성이 되고 얘도 순간적으로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기 보면 지금 8의 영어로 뭐죠? 8 8 A 요거 요거요. E, I, G, H, T, E, 8이잖아요. 8 그 다음에 요것도 B 순간적으로 요거 8 그 다음에 얘도 순간적으로 요렇게 8 썰렁하지만 8비트예요. ABCD는 8비트 256개 문자 표현 됐죠? 아스키는 7비트 2의 7승 128 BCD는 6비트 2의 6제곱 64 요렇게 썩 넣어두셔야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언급을 잘하는 게 유니코드예요. 유니 유니코드인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유니 몇 글자요? 두 글자죠? 그래서 얘는 2바이트 2비트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니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 2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28에 16 16비트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16비트임으로 2의 16제곱 2의 16승 6, 5, 5, 3, 6 자 표현이 가능해요. 6, 5, 5, 3, 6이에요. 6, 5, 5, 3, 6이에요.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바이트 그리고 얘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국제표준코드예요. 국제표준코드 유니코드 시험문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추세야.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네요. BCD코드 6비트 2의 6승 64 아스키코드 7비트 2의 7승 128 ABCD 8비트 256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셔야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시험문제에서 어떻게 오답 질문을 내냐면 이렇게 냈어요. 아스키코드는 2비트의 에러 검출 에러를 찾아내고 1비트의 에러를 교정하는 비트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스키코드가 아니고 2비트의 에러를 검출하고 1비트의 에러 교정까지 해줘요. 검출 플러스 교정이잖아요. 교정까지 해주는 코드는 해밍코드예요. 해밍코드 해밍 교정까지 해주는 코드는 해밍코드입니다. 해밍이라는 거는 리차드 웨슬리 해밍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해밍코드 교정까지 가능하다. 해교 교정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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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밍코드는 교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네요. 그래서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은 해밍코드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뻥을 쳐요. 아스키코드는 아스키코드는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아스키코드가 아니죠. 얘는 7비 두루 구성이 되고 그리고 통신에서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키 77마치인데 통신은 잘해. 그럼 각 나라별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방금 전에 배운 유니코드예요. 왜? 유니코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제 표준 코드 2바이트 조심하시고요. 네. 아스키코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자료의 구성 단위인데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줄여서 우리가 DB라고 불러요. 데이터의 D 베이스의 B DB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이다.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 파일들의 집합 요것만 알고 보시면 되는 거죠. 파일이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에서의 기본 저장 단위 파일 아시잖아요. 파일들이 모여서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데이터베이스의 큰 목적 이건 뭐예요? 자료의 중복을 최소화하겠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료의 중복 최소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조심하시고 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명령 단위 워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워드라는 거 컴퓨터가 처리하는 명령 단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니블 N-I-B-B-L-E 니블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니블은요 야금야금 먹다 굉장히 작은 양을 먹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량 작은 양인데 니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 1개의 니블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니블은 몇 비트다? 4비트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비트라는 거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고 그래서 니블 4비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시면 니블의 이 니자 한번 봐보세요. 4자하고 제일 비슷하죠? 봐보세요. 4자 이렇게 4 니블 썰렁하지만 니블은 4비트 된데요. 그 다음에 1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8비트 1비트 8개가 모여서 그 8비트인데 그 8비트를 다른 말로 1바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브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싶다. L-O-V-E 러브 그러면 영문은 1바이트가 한 글자니까 러브는 몇 바이트가 필요해요? 4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4글자니까 1바이트니까 4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한다. 무슨 얘기냐면 한글이나 한자는 한 글자가 2바이트를 먹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이기적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표현하고 싶다.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가 2바이트 먹으니까 2기적 2,4,6 얘는 6바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영문이나 숫자는 한 글자가 1,2,3,4 바이트고 하나씩 먹는 거고 한글이나 한 짤은 두 개씩 먹어요. 2,4,6 그래서 6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 1바이트로 256까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잖아요. 8비트 그러면 256까지는 왜 2의 8제거 2의 8승 256 나오잖아요. 우리 ABCD 코드 할 때 ABCD 코드가 8비트 그래서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256 왜? 2의 8제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료의 구성 단위가 비트가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죠. 0 또는 1을 기억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비트 마이너리 디지트 약자인데 비트고 그 다음에 바이트 니블은 잠깐 빼고요. 니블 몇 비트예요? 4비트 기억나시죠? 요 4자 비슷한 거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비트 몇 개?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 겁니다. 요 3개 먼저 할게요. 니블은 잠깐 빼고 비바워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바워 고마워 비바워 비바워 그 다음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돼요. 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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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워 필레 필드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항목이라고 합니다. 항목 필드는 다른 말로 항목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이라고도 해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템 ITEM 아이템 필드는 항목 아이템은 같은 뜻이에요. 아셔야 되고 비바워 필레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돼요. 파일이 모여서 아까 우리 파데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비바워 필레 파데 비바워 비바워 필레 파데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비바워 비트바이트 워드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블은 4비트 중간에 껴있는 거 됐네요. 비바워 필레 파데 비트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필레 파데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의 논리적인 단위 논리적인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이 논리적인 단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처리하는 거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의 논리적인 단위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단위 누가 우리 사람이 사람이 쓰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비바워 까지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거고 필레 파데 필레 파데 데이터베이스까지 이 네 개를 논리적인 단위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논리적인 단위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필레 파데 이 네 가지에요. 됐네요.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어떻게 뻥을 치냐면 이렇게 뻥을 칩니다. 비트는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 맞아요. 마이너리 디지트 약자인데 다섯 개 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된다? 아니잖아요. 몇 비트가 모여서?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조심하시고 또 하나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컴퓨터에서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워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이트가 아니고 워드에요. 워드가 컴퓨터 내부의 명령 처리 단위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워드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명령 처리 단위입니다. 네. 자료 구성 단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가겠습니다. 우리 레지스터라는 거는 R-E-G-I-S-T-E-R 무슨 뜻이 있어요? 등록하다 신고하다 명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애들을 갖다가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에서 가겠습니다. 명령 레지스터 명령이 영어로 인스트럭션이에요. 그 인스트럭션의 I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R에요. 그래서 I 아래로 갑니다. 시험 문제에서 명령 레지스터 이렇게 나오면 땡큐해요. 그냥 IR로 나옵니다. IR 그러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아 I는 인스트럭션 명령 지시 이런 뜻이 있는 거고 R은 레지스터에요.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니까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IR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 소속이냐? 제어장치 소속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IR 명령 명령하는 거니까 제어죠. 그죠?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IR 아셔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부호기라고 하는데 CODE 이 코드가요 CODE 코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어요.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코드가 그러면 부호 암호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게 되면 EN 이 단어 EN이 들어가면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만들다 EN이 들어가면 우리 즐겁다가 뭐예요? JOY 그러면 앞에 EN을 붙이면 EN EN 즐거운 그렇죠? 즐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다가 되는 거죠. EN EN 조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는 부호 암호란 뜻이고 그리고 EN이 들어가니까 만들다 부호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부호기죠. 그 다음에 만드는 기계 만드는 사람이니까 뒤에 ER 붙여야 되니까 E가 겹치니까 하나만 쓰고 ER 그래서 EN코더가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될 때가 얘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 제어 신호가 바로 코드예요. 부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 신호를 부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 부호 생성한다. 그래서 부호기 EN코더 됐네요. 이번에는 MAR 시험 문제에서 메모리 메모리의 M 주소 어드레스의 A 레지스터의 R 이렇게 시험 문제 내주면 땡큐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냥 MAR 그래도 아셔야 돼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기억 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한다. 번지 번지 주소 같은 뜻 MAR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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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를 기억한다. A 요구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드레스 그 다음에 MBR MBR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얘는 B는 버퍼예요. 버퍼 레지스터 얘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내용 자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기억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MAR 어드레스 주소 MBR 버퍼 내용 됐네요. IR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인코더 부호를 만들어주는 거 부호기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줄여서 PC라고 시험 문제 언급을 해요. PC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여기서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뜻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PC 줄여서도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얘는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니까 아 프로그램을 카운터한다 프로그램의 개수 절대 안 해요. 속기 쉬워요. 다음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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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뻥을 칠까요? 현재, 이전 이런 식으로 말장렬을 친다고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됐네요. 이번에는 명령 해독기, instruction이 아까 IR에서 이 아이가 instruction,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COD, 코드, 맞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E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 돼요. 분리하다, 떼어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드가 부호니까 부호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독하는 거죠. 해독. 해독기. 그래서 해독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명령, 해독. 부호에서, 암호에서 분리하는 거니까 해독이 되는 거예요. 수행해 할 명령어를 해석해서 해석, 해독 같은 뜻이에요. 부호기로 전달하는 회로 듣네요. 디코더, 인코더, 조심하셔야 돼요. E는 만들다, D는 분리하다, 떼어내다. 그런 의미만 하셔도 혼돈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제어장치, IR, 인코더, MAR, MBR, PC, 그 다음에 명령해독기 전부 다 뭐라고요? 제어장치 애들이에요. 연산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연산장치를 ALU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애리스메틱, 로직, 유닛, ALU, 연산장치, 같이 하셔야 되고. 이진수 더셈을 수행하는 가상기가 있다. 이 가상기, 우리가 ADD, AD가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dder 그러면 가상기예요.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 이진수의 더셈이에요. 두 번째,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뺄셈이라는 건 감산이죠.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보수라는 건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는데 1의 보수는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꾸고 그게 보수예요. 보수로 변환하는 컴플리멘터, 보수기가 있다. 컴퓨터에는 보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산기는 없어요. 빼주는 기계는 왜? 보수를 취해서 가산을 하면 감산이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가산기는 있지만 감산기는 없다. 단, 보수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고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 누산기, 그 다음에 얘는 어쀄믈레이터인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ACC 또는 AC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산기, ACC, 누산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연산이에요. 연산장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산기 더해주는 거니까 연산, 보수기, 연산, 누산기, 연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누산기, AC, ACC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니까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잖아요. 근데 어떤 데이터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게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얘가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보기입니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PSW인데요. 이 PSW는 뭐의 학자이냐면 프로그램 스태터스가 무슨 뜻이 있냐면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스태터스는 상태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PSW 프로그램 스태터스 워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태 워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얘는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잖아요. 중앙처리 장치의 상태 아까 제가 상태가 영어로 스태터스 기억나시죠? 이 스태터스 상태를 기억하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예요. 스태터스 레지스터 그게 바로 PSW예요. 스태터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상태 CPU의 상태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게 상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를 기록하다 등기하다 명부 뭐 이런 뜻이 있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 자체에 대한 정의도 알고 가셔야 돼요. 중앙처리 장치에서 CPU에서 명령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명령이나 연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저장 장소예요. 레지스터 그리고 이 레지스터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예요. 그런데 얘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워드의 크기 그 다음에 메모리의 용량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언급을 합니다. 워드의 크기 그 다음에 메모리의 용량과 관계가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중에서 레지스터가 가장 속도가 빨라요. 레지스터가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제어장치의 레지스터들 연산장치의 레지스터들 속도가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메모리 캐시메모리 뭐예요? 주중의 캐로가자 중앙처리장치와 주격장치 사이에 있는 캐시메모리 SRAM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주격장치 그 다음에 당연히 보조격장치가 제일 느리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지스터의 레 캐시메모리의 캐 레케 그 다음에 주격장치의 주 그 다음에 보조격장치의 보 그래서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레케 주보 레케 주보 나한테 주세요. 레케 주보 레지스터 캐시메모리 주격장치 보조격장치 레케 주보 이렇게 또 쏙 넣어두시면 돼요. 자 우주가 레지스터가 제일 빠릅니다. 됐네요. 레케 주보 시험 문제에서 이제 오답 지문을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내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을 갖다 카운터하는 거죠?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뻥을 친다고요. 명령어의 개수가 아니고 다음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제가 이거 배울 때 다음 다음 넥스트 넥스트 계속 강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 PC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얘기합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됐네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연산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다. 상태 레지스터는 스태터스 레지스터 말 그대로 CPU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뭐예요?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 기억나시죠? 데이터 레지스터 얘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 말 그대로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니까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네. 레지스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기억장치예요. 비휘발성은 무슨 뜻이에요? 날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이 날라가지 않는다.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우리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어놨는데 데이터 날라가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드라이브 이런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라는 건 뭐냐면 그 내부 안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반도체 개념의 메모리 그걸 플래시 메모리 기법이라고 해요. 램 같은 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또 시험 문제에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INTER 인터 중간에 껴있는 개념이고 FAC 페이스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에 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 종류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방식 첫 번째로 EIDE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EIDE 방식이 나오기 전에 IDE 방식이 있었어요. IDE는 주변 장치를 두 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 EIDE는 네 대까지 연결이 돼요.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IDE 그러면 E가 맨 뒤에 있는 E 숫자 1을 보시면 돼요. 두 개 그 다음에 또 앞에 E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E가 두 개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좀 썰렁해도 그 다음에 시리얼 ATA 보통 이제 현업에서는 SATA라고 있는데 더 정확한 건 시리얼 ATA 방식인데 시리얼이 무슨 뜻이 있어요? 직렬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직렬 그래서 직렬 ATA 방식이에요. 시리얼 그러면 그러면 직렬 방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직렬 병렬이 있겠죠. 패러럴 ATA 걔보다 속도가 빨라요. 이건 잠시 후에 직접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SCSI 스몰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약자예요. 스카시 방식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변 기기를 갖다가 7대에서 15대까지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 EID 또는 ID 시리얼 ATA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등이 있었다. 방식만 머릿속에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넣어두세요. 됐네요. 이번에 또 중요한 건 캐시 메모리인데 캐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은닉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캐시 메모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캐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주중에 주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 CPU잖아요. CPU 주중에 캐러 가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하고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어요.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캐시 C A C H E 이거 까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캐시입니다. 캐시 됐네요.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에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중앙처리 장치 캐러 가자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캐시 메모리가 왜 있어야 되느냐 얘가 왜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두 개가 속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CPU가 빠르죠. 그래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고속의 버퍼 메모리 개념이 바로 캐시 메모리에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건 뭐에요? S램이 사용이 된다.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램은 S램이 사용이 된다.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캐시 메모리 주중에 캐러 가자 S램이 사용이 된다. S램이 사용이 된다. 라는 거죠. SSD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요. 솔리드는 단단한 고체의 이런 뜻이 있고 스테이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면 고체 상태 단단한 상태인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이어지게 되면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D는 드라이브 또는 디스크니까 SSD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디스크다. 드라이브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SSD 가겠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를 이용한 이 영어로 뭐라고요?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충격에 강하다. 또 하나 소음 발생이 없다. 왜?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 발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용량의 저장장치이다.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발전을 했어요. SSD 크기 작고 충격이 강하다. 소음 발생 없다. 이런 특징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맞는 얘기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SSD를 부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HDD 하드디스크를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죠. 또 하나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섹터가 없으니까요. SSD 같은 경우는 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셀 안에 0과 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먹는 와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 HDD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해서 속도가 빨라요. 당연히 전자적인 개념이니까 빠른 거죠. 그리고 기계적인 지연 없죠. 왜?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지연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에러의 확률 에러의 확률 그 다음에 발열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적다. 소형 그 다음에 경량화 무슨 뜻이 가볍다는 뜻이죠. 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장치이다. 이제 서서히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C드라이브로 그 다음에 HDD는 D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HDD보다 빠른 속도 방금 전에 속도가 빠르다 말씀드렸고 데이터의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다 같은 의미죠. 작동 소음이 없고 전력 소모가 적다. 얘도 같은 의미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이용 반도체를 이용 뭐라 그런다 솔리드 스테이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전부 다 SSD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그 특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SSD는 셀 형태로 배열화 되어 있는 거죠. 반도체로 만들어진 격장치다. 솔리드 스테이트의 의미 반도체로 만들어진 그리고 셀 형태로 배열화 되어 있다. 소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는 와플처럼 그 셀 안에 0과 1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SSD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펌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펌웨어라는 거는 얘는 일단 비휘발성 메모리에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ROM에 저장된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ROM이라는 건 리드오니 메모리 비휘발성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펌웨어라는 거는 비휘발성이면서 ROM에 저장됐다. 그리고 얘는 장점이 뭐냐면 하드웨어에 교체 없이 이 문구 그대로 시험 먼저 나와요. 소프트웨어에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펌웨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펌웨어 매우 중요해요.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라는 걸 쓴다. 펌은 비휘발성이고 ROM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시리얼 ATA 방식 아까 시리얼이 직렬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인데 얘는 PATA 패러럴 병렬보다 당연히 전송 속도가 빨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화플러그인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꽂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리얼 ATA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전 방식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걸 설정을 해줬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케이블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날아가는 효과 냉각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렇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캐시 메모리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중에 겨러 가자.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역 장치 사이에 위치했다. 위치도 중요해요. 간혹 가다 위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겨러 가자. 주중에 겨러 가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라는 거죠. 가상 메모리는 주기역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 얘는 뭐냐면 보조기역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보조기역 장치인 하드디스크를 주기역 장치인 것처럼 뻥을 치는 거잖아요. 가상으로.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되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기역 장치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할 때 큰 용량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몰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가 뭐예요? 주기역 장치잖아요. 부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주기역 장치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바로 이 메인 메모리가 주기역 장치를 뜻하는 거고 주기역 장치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 보조기역 장치의 일부를 갖다가 주기역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 가상 메모리 언제 사용하느냐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가상 메모리도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플래시 메모리 당연히 정보의 입출력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비휘발성이다 라는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비휘발성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블록 단위로 저장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되어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블록 단위 저장 이거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플래시 메모리 블록 단위 비휘발성 전력 소모 적다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오답 질문을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보세요 연간 메모리는 연간 메모리 라는 건 뭐예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조기역 장치를 마치 주기역 장치와 같이 사용해서 실제 주기역 장치 용량보다 기용 용량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연간 메모리가 아니고 뭐예요 가상 메모리잖아요 가상 메모리 그래서 연간 메모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연간 메모리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이거죠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억 장치 그게 바로 연간 메모리에요 그래서 우리가 CAM도 알고 가셔야 돼요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연간 메모리를 CAM 이렇게도 불러요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연간 메모리 CAM 같이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SSD는 SSD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하며 약하며 강해요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다 불량 섹터 발생할 수 없다 불량 섹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셀의 개념이기 때문에 섹터가 아니고 그래서 SSD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강하고 불량 섹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기억장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굳이 번역을 하자면 화소라고 번역을 하죠 화소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픽셀 수 화소가 높을수록 픽셀 수가 많을수록 같은 의미죠 뭐가 높아진다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색상 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건 전부 다 뻥입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픽셀 수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해상도는 뭐냐면 먼저 가겠습니다 해상도 레졸루션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의미하는 건데 정보의 픽셀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 선명도 그 다음에 픽셀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픽셀 수가 어떻다고요 많을수록 화소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점 간격 도트 빛이라고 하는데 도트가 점이니까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점 간격 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간격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선명한 거죠 점이 촘촘히 찍혀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리플렛이 레이트인데 레이트는 비율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리플렛이라는 건 뭐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생률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은 줄어든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재생률이 높을수록 깜빡임은 줄어든다 결론적으로 재생률이 높은 게 좋다라는 거죠 됐네요 DPI도 알고 가셔야 돼요 DPI인데 퍼인치 퍼인치가 무슨 뜻이냐면 퍼가 뭐뭐당 1인치당 찍히는 점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DPI 프린터에서 프린터에서 출력할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위다 결국 프린터에서 쓰이는 단위 DPI 도츠 퍼인치 1인치랑 찍히는 점의 수 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 화면의 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가로 세로 개념이 아니고요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화면의 크기 가로 세로 아니에요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를 인치 단위로 표시해 줘요 그게 화면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백화 백 뭐예요 하얀색이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변한 현상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백화현상이라는 거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니터에 AD 보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액정 이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백라이트라는 것만 켜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영상은 안 나타나고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표시되는 현상 그걸 갖다가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 백자 써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해상도가 이렇게 뻥을 쳤어요 어떻게 뻥을 치냐면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고 픽셀 수가 많을수록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색상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상도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화소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USB USB 인터페이스 U는 유니버셜 범용이란 뜻이죠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고 S는 시리얼 직렬 B는 버스를 의미해요 범용 직렬버스 인터페이스 직렬포트보다 시리얼포트보다 이 시리얼포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얼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시리얼포트보다 USB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USB 같은 경우는 컨트롤당 최대 127개까지 포트의 확장이 가능하다 숫자적인 개념 127개 USB 127 머릿속에 쏙 더워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확 뜨거운 상태 플러그인 꽂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USB 사가지고 우리 따로 뭐 설정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드라이브 설치 안 하고 바로 그게 플래그 앤 플레이 이 두 개를 다 지원한다라는 거죠 USB 확 플러그인 그리고 PMP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인데 USB 처음 나왔을 때 1.0 같은 경우는 이제 1.5Mbps고 그 다음에 이제 디앱 버전이 1이 늘어났어요 이때는 최대 12Mbps 1.1에서는 그리고 이제 2.0에서는 최대 480Mbps 2 4 8 요렇게라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획기적이죠 3.0서부터는 최대 5기가 bps에요 단위가 달라졌어요 3.0서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3.0서부터는 5기가 bps고 그 다음에 포트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파란색 됐네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USB 포트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3.0 지원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 5기가 파란색 5기가의 파란색 오빠 5 그렇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3.0 5기가의 파란색 오빠 5파 이렇게 그 다음에 3.1 얘도 확 늘어나요 뒤에 0.1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10기가 bps로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포트 색깔 3.0은 파란색이었고 2.0때는 이제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BIOS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BIOS라고 읽어요 BIOS인데 뭐에 약치자면 B는 베이직 기본적인 인풋 입력 아웃풋 출력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IOS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리고 ROM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ROM BIOS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RAM에 저장이 된다라고 뻥을 잘 칩니다 갈까요 BIOS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IP ROM 방금 전에 제가 ROM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P ROM 그 다음에 또는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RAM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틀린거에요 ROM 특히 IP ROM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전원을 켰을 때 가장 먼저 기동이 된다 자동으로 그리고 베이직 인풋 아웃풋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유물을 검사한다 이게 이제 잠시 후에 볼건데 바로 이거거든요 파워온 전원이 켜지자마자 셀프 테스트 그래서 POST 포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이상유물을 검사하는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POST 포스트라고 불러요 미리 좀 살펴봤고 그리고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의 날짜 시간 부팅 순서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갖다가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의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CMOS 들어가는 방법이 컴퓨터를 켤 때 딜리트 또는 F2 키를 누르게 되면 CMOS 셋업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일반적으로 부팅 순서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하죠 CMOS 셋업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이다 이미 살펴봤던 부분이고 기본 입출력 장치 메모리 이런 부분들 전원이 켜지게 되면 파워온 셀프 테스트 파워온이 전원이 켜지면 셀프 테스트 스스로가 체크를 한다 테스트한다 이거에요 포스트를 통해서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갖다가 초기화한다 BOST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그래서 펌웨어 개념이에요 펌웨어 펌웨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없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이오스 펌웨어 이렇게도 부릅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중앙처리 장치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 CPU하고 CPU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IO 디바이스인데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CPU가 빠르죠 중앙처리 장치가 빠른데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오는 처리 속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채널이에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합니다 중앙처리 장치 CPU하고 그리고 IO 디바이스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채널이고 칩셋이라는 것도 있어요 칩셋은 메인보드 우리가 메인보드를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하는데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기도 하고 그 장치들의 역할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요 칩셋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USB 3.0은 빨간색 빨간색이 아니고 아까 파란색 3.0은 5기가 bps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파란색 오빠 3.0은 오빠 5기가의 파란색이고 USB 2.0은 파란색 파란색이 아니고 2.0은 검은색 또는 흰색이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USB 3.0은 파란색 USB 2.0은 검정이나 흰색을 사용했다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는 주격장치의 접근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바이오스는 주변장치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간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왔네요 바이오스는 램에 저장되며 램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롬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롬바이오스 그 다음에 펌웨어라고는 해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EPLOP이라든가 롬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쏙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네 USB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